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강론 보시게 되면 이제 홍준표 역사 해석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또 필요한 경우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건국을 언제로 볼 것이냐 문제는 분명히 따져야 될 만큼 가치가 있고 따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전쟁에 홍준표 대구 시장이 뛰어들어가지고 보시면 우리 헌법의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이면 자명하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이 그건 선언적 의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919년 4월 11일 날 국민들이 투표가 여러분들 권한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든 거니까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해방 이후에 영토를 회복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만들어 것도 하면 될 것을 무슨 이유로 뜬금없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해방 이후에 좌우익 혼란상에서 미군정이 임정을 인정받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요. 나라의 기본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망병정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세웠고 주권도 갖췄었고 영토만 일제의 침략 침탈된 게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본인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결론이 중요한데 상해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홍준표 시장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1948년 8월 15일 유엔에 인정받기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때 건국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견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주장인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1948년 8월 15일 날 주권 영토를 회복하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출범하네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919년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요.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편의 글에서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방 이후에 우리보다 먼저 정부를 세운 북한에 대해 민족사의 정통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한 것이 논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919년을 건국 원년으로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주장인 겁니다. 공리적인 주장.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민족사의 전통성이 있는 정부가 아닌가요? 굳이 건국절 하려면 임정 수립인인 1919년 4월 10일로 하고 1945년 8월 15일은 지금처럼 해방된 광복절을 하는 게 어떤지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등장한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1919년 4월 11일. 동아리 모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각자들이 모여 가지고 너는 내무장관하고 너는 외무장관하고 그렇게 해서 출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그런 출발이지만 사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통성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냥 퉁쳐서 1919년 4월 11일 건국절을 하고 그 다음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지런 논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씀을 딱 하는데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하단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추종을 합니다. 대부분 다 추종을 하는데 하단에 보게 되면 아주 정곡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주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그냥 정직하게 지적하시는 그런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죠. 소신발언이지만 틀렸습니다. 윤서준님이 하는 겁니다. 이미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가 망명을 해야 그게 망명정부죠. 정부 자체가 없었는데 독립을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임시정부라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존재는 주장하는 것만으로 그게 대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적합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훗날 여러분들 세월이 좋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임시정부가 출범한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세워진 게 아닌 거죠. 그 윤서준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박동병님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임시정부는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 3월 1일 만세운동 직후에 만든 한성 임시정부입니다. 일제치하에선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식민통치하에 있었고 임시정부를 국민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임시정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에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건국을 말하시는 겁니까? 홍 시장님을 열렬히 지지하지만 문재인이 떨어졌던 논리를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여러분 이 역사 논쟁에 글을 올리려고 하면 조금 더 주의했어야 됐다는 생각. 정치인의 입에서 일단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거두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이야기가 핵심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 당시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임시정부를 국민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민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맹하게 따져 가지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북한보다 이런 우리가 정부가 뒤에 수립됐으니까 정통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퉁 쳐서 그냥 1919년으로 건국을 하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보게 되면 아 홍준표 시장도 좀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퉁 쳐서 검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냥 퉁 쳐서 너는 죄인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옳은 것을 따져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을 따져야 되는데 이 두 분의 이야기 아주 보시면 이 정호재라 님은 또 홍준표 시장을 두둔하는 겁니다. 역사 논쟁보다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니까 이념보다 민생이 중요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참 여러분들 먼저 건국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민생이 왜 나옵니까? 국민 통합이 왜 나옵니까? 논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의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신 국민 통합도 올바른 국가 정체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짓과 외국을 계속 덮어두고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피한다면 후대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참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의료 사태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건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 바른 것인지 홍준표 시장이 1919년 4월 11일을 금국일로 하자 그럼 좋은 게 좋으니까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사실인지 옳은 일인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박동병 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강철학 님은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과 건국을 위한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고 다른 나라에서 존재했습니다. 실제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선거 6월 10일 총선일 겁니다.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건국을 위한 산통 과정인 임시정부 수립은 기념일 뿐입니다. 지금 이종찬과 이재명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기에 비상식증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너무나 논쟁적인 주제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것을 싫어하는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1911년도에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제사에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북한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늦게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정통성 논의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그냥 1911년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하자. 그런 홍준표 시장의 주장도 좀 황당하고 홍준표 시장답지 않은 주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나라에 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는지 그게 참 딱한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1900 여러분들 11년이 건국일이 아닌데 그걸 적당히 해서 그냥 논란이 생기니까 1911년은 건국일로 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선거가 다 뭡니까?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거 다 여러분 입 다물고 그냥 그거 그냥 선거 결과 승복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리멍텅하니까 나라가 자꾸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도 6월 10일 총선을 거쳐 가지고 대의민주주의가 출범을 그때 하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한 거죠. 그게 1948년도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11년 4월 10일 날 임시상회정부는 독립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 준비 과정이었죠. 임시정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뜻 있고 귀한 그런 움직임이지만 건국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좀 예상이 되더라도 사실과 진실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이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정의로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사회가 금수 사회처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피의자들이 다 굳게 앉아서 폼 잡고 선거를 다 만져가 여러분들 당선자들이 다 근엄하게 앉아 있고 그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홍준표 시장답지 않은 주장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